세전한 약간 더 직설적이에요 아이친과 데뷔하기 전까지는 분명 형 형? 이러면서 되게 잘 따라서 내가 이제 제가 그게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곡은요 오오오오오 진짜요? 이게 본데요 진짜요? 주님 자 한 적이 있나요? 와... 말간데...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제가 말하면은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넘겨야 되죠 옛날에 형 말았어요 그렇게 멤버들 전부 다 아마도요? 정말 친구같고 아마도요? 친구같고 좀 빈씨 제가 친구같아요? 하하하하 아유 마이프렌드 속속에서 봅시다 아마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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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ANDY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OST를 다 플레이리스트 했어요 진짜? 뭔데? Call me by your name Call me by your name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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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